징겨멘 로블록스 자 오늘은 저희가 슈퍼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주먹을 단련하러 온 수련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먹만큼은 정말 강해야 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오늘 수련해볼 거야 자 일로 와 자 여기 와서 이 벽을 쳐보도록 해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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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벽을 부셔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거지 이거 꼭 먹도록 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슈퍼 주먹이 될 수 있어 좋아 좋아 강해졌어 조금 일단 우리 각자 키운 다음에 누구 주먹이 엄청 강한지 내기해보도록 하자 알았어 좋아 좋아 일단은 여러분들 어? 벽이 좀 많이 파 있는데 아까랑 좀 다르게? 어? 좀 강해졌는데? 이야 랭크업 랭크업 했더니 다음 단계로 와줬습니다 이번에는 초원 벽을 부시는 거구만 얘들아 랭크업 했어? 어? 어? 나이 났어 야 이거 초원 벽 부시니까 안 부셔지는데 이거? 이야 이렇게 흙이 단단합니다 아 진짜 안 부셔지네? 안 되겠다 빠른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두 배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권 어? 로복스는 1움밖에 안 하네요 오케이 뭐야 1움밖에 안 하네 어 좀 강해졌다 어 리아도 수련 중인가? 리아도 한번 볼까 어디지? 아 좀 미워 저기있고 헐쟤 헐쟤 나 주먹에다 불 나온다 우와 지금 다 나오는데? 랭크업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다음 단계는 이 땅 끝에 있어 핫 다음 단계 야 다음 단계 야 벽돌 우와 소름 아 이거 진짜 안 깨져 진짜 야 이거 야 흠집도 안 가 야 안 깨져 오 야 이게 뭐야? 이럴 때는 현질의 파워를 빌리는 겁니다 10배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오 좀 강해지는 느낌 금방금방 오르는데 야 나중에 우리 멋진 히어로가 되면은 성공한 히어로가 되면은 우리 잊지 않기다 어? 세상을 구하는데 서로가 서로가 필요해주면 바로바로 와주는 거야 우리 어벤져스가 되는 거지 어셈블 하는 거지 니네 히어로네임 뭔데? 아 나 나는 그거야 음 진짜 잘생긴 배우 누구 있지? 어 나는 나는 토르 하려고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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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잖아 어 그래 그럼 난 캡틴 아메리카노 할래 어 뭐야 내가 왜 1등이지? 너가 캡틴 아메리 그거라고? 내가 캡틴 아메리카노야 아메리카노? 그래 넌 커피가 좀 어울려 니호야 너는 뭔데 어? 야 나 랭크옵 패턴이 좀 히어로 같은 모습을 얻었어 망토를 얻었다고 맞아 나도야 망토 생겼어 야 근데 이거 안 부서지는데? 아 진짜 딴딴한데? 야 미호는 뭐야? 히어로네임 나는 곤류건주 여완님 울라라 울라 울라쇼 김치퐁 채채퐁 야 누가 봐도 아니야 그거하자 미호는 피자나라 사마귀 공주하자 뭐야 그거 나 왕사마귀야? 왕사마귀다 아 그래도 좀 뭐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 어 뭐야 뭐야 오 랭크옵 벌써 와 나 이제 망토에서 색깔이 나 번개인가 봐 번개 토르와 어울리는 번개를 얻었습니다 뭐야 안되겠다 이거 한 번 더 질러야겠다 뭐 백배 구매하더라 현재의 용사야 이 정도면 얘들아 나 누구나 돈만 있으면 세지는 거였어 나라를 지키려면 돈이 많아야 돼 원래 자본주의의 쩌든 히어로 용사다 자본주의 용사 오케이 현재 장전 현재 200배 오 오 500 로봇스 결제 완료 오 헉 레벨을 파겠지 이제 이 정도면 200배니까 암단게 나왔나? 나 랭크업이 안되네 여기서 이제 간만에 어 얘들아 어? 나 환생했어 어? 환생? 어 환생했는데 레벨 1단계로 다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보여? 이 사이타마 같은 모습이?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다 한 번 쏴볼까? 어? 뭐야?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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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엔 에너지파를 쏩니다 이제는 주먹으로 싸우지 않아 여기서 한 번 더 환생하면 진짜 강해지겠지? 오케이 튀어보자 좋았어 야 얘들아 이제 월드 1단계로 와 월드 1단계 와서 누가 더 강한지 이제 내기를 해볼 거야 내기 하기 싫어 싫어 월드 1로 빨리 오세요 싫어 자 이번에 내기 안 할래 아 빨리 와봐 월드 1로 너 우리 죽일 거잖아 아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우린 그런 스킬 없어 아 빨리 와봐 월드 1로 어? 리아 왔네? 리아야 미호는? 미호 저기있다 야 그 스피드로 되겠어? 야 미호야 너부터 이 벽에다 쏴보도록 해 오! 미호 강한데? 오? 미호 데미지 오? 다시 벽한테 얼마나 파했는지 내기하는 거 아아아악 나한테 쏘면 죽어 벽한테 쏴 리아 차례 리아 벽에다가 주먹질 해애 치아악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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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나한테 와봐 내 주먹파워 보여줄게 거봐 우리 죽이려간다니까? 처음 채우면 돼 아니야 이 벽에다 쏠거야 자 이 벽이 얼마나 파 있는지 봐봐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돼야지 얘들아 투명쳐 뭘 봐 투명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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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허야 어딜가 야 이거 원펀맨인데 리허야 우리 숨자 주먹 스테이지를 이동해 스테이지 우리 이동하자 어디로 갈 건데? 우리 4로 이동하자 숨어 내가 10초 될게 10 9 8 7 6 5 3 찾는다 꼭꼭 숨어라 얘들아 어딨어? 여긴 없네 여긴 없네 여긴 없네 여긴 없네 여긴 없네 여기 있을까? 생각보다 잘 숨었는걸? 어딨는 미야 잡았다 잡혔다 우와 주먹 한방에 다 파이는 것 봐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어쨌든 이 정도면 뭐 최강의 히어로 아닌가요? 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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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먹 한방에 빵 해결 끝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저도 끝단계 이 사막으로 가면 안파요 개미돼 개미 이렇게 귀여워져버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